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읽어볼건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멸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악덕과 태폐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안에 살고 있던 롯,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칸데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또 여기서 많은 것을 암시를 하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롯을 찾아온 사람들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그러나 롯이 강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맛이 없는 빵이었대요. 약간 그 6월절 절기에만 먹는 아무것도 이제 그 뭐 발효가 되지 않은 그냥 진짜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그냥 손님 대접용의 그런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롯이 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상당히 대조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앞장에 아브라함한테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 이렇게 세 사람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보고 바로 버전발로 달려나가서 그들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발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막 이러면서 제가 뭐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또 되게 귀해요. 근데 그거를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줄 테니 여기서 제발 발 씻으시고 제가 대접한 음식 드시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원기를 회복하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강곡하게 청을 드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세 사람이 한 번에 네 말대로 하시오라고 오케이를 했는데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냥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이렇게 한 번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재차 강곡하게 요청을 해서 약간 못 이기듯이 이제 롯의 지배를 가게 되는데 또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한낮에 완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고요. 롯에게 찾아갔을 때는 밤에 찾아갔습니다. 게다가 두 천사가 라고 나와죠.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고요. 이 두 천사도 천사의 형상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에 롯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참 많은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장막의 그늘에서 쉬고 있었고 그만큼 이제 좀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고 해요. 밤인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소돔의 성문 앞에서 앉아있었다고 해요. 이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사교나 재판이나 어떤 상거래나 등등등등 여러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의미를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아내, 막 종,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굉장히 최상의 것을 엄청 많은 양을 준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롯 같은 경우에는 롯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근데 우리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도 잡지 않고 그냥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무교병 하나만 그냥 그 무릎방 그거 하나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틀리죠. 똑같이 천사들을 이렇게 집안에 영접을 했지만 그 태도와 이런 것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과 롯이었어요. 4절 다시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여기서 그들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 성에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애워 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 보여야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소돔의 굉장한 성범죄 그리고 동성애, 문란한 성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이방인들이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간 거를 보고 그 두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온 동네의 남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다는 거. 나이를 연령대로 불문하고 이 남자들이 이 성에 살고 있던 소돔의 남자들이 욕정에 굉장히 이제 가득 차 있었던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6절 읽어볼게요.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렇게 딱 대문을 딱 가리고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소. 그 애들을 들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오. 여기서 롯이 이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내 딸을 내어줄 테니 그 딸들하고 관계를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내 딸 아직 처녀인데 얘네 두 명 있어. 줄 테니까 이 남자들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 정도로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이 로또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의례적인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화가 박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을 지금 관계하고 싶어서 막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니까 아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내 딸들 있어. 약간 껑대신 닭 느낌으로 이렇게 딸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게 이제 충격적이죠. 롯의 집을 애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놈이 먼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롯은 이 마을에서 그렇게 막 권위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여기서 그 두 사람은 천사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들이 너무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도저히 이게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천사들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롯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천사들의 능력으로 밖에 있는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들이 대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성에다가 이 사태가 잠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려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라고 지금 미리 경고를 하죠.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오.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또 롯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장인어른 될 사람이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위 될 사람들이 말도 안 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만큼 별로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걸 여기서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롯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에 이렇게 묻어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거나 아브라함처럼 권위자이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사위들이 그 말을 무시했어요. 15절이에요.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의 심판이 임할 때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또다시 기회를 줘요. 왜 아직도 안 갔어. 빨리 떠나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에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롯은 그 천사들의 말을 또 다 믿지 못하고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재산이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선뜻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또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살려줘야 되니까.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거는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만 특별히 이렇게 끌어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의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그러자 롯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불신이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롯이 또 보니까 산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작은 성이 있는 거예요. 소독을 피해서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강국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당장 할래 받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온 집안에 있는 남자들 종들 다 데려다가 그날 즉시 바로 할래를 시행한 거랑 또 정말 다르게 롯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저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여기 가까운데 여기 가게 해주세요. 라고 또 뭔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가깝고 작아보이고 안전해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소.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롯이 지목한 그 성이 이름이 소알이래요. 그런데 소알은 창세기의 우리 14장에 벨라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어요. 작은 성. 그 성의 왕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그 성이었죠. 벨라가 소알이라고 이제 같은 곳인데 그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23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 다시 다음 달랑을 읽어볼게요. 롯이 소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지난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의 모든 것들을 이번에는 불로 멸망을 시키십니다. 26절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속은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그 막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뒤를 돌아갔냐면 그 재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실제로 저 도시가 진짜 없어지나? 저기 내 전재산 다 있는데 그 미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금 부지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100% 신뢰하지 못한 채로 자기도 모르게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딱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싹 변해서 롯의 아내는 죽었어요. 말씀의 불순종한 대가로 죽었어요. 27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우와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다 타버린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내려다본 거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이 다음에 이제 롯과 그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30절이에요. 롯은 소알에서 계속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와 결혼할 남자는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이 웬 회계망칙한 생각이죠?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큰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한 다음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롯은 작은 딸이 한 일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기가 차는 내용이죠? 이런 방법으로 롯의 두 딸이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합이라고 지었습니다. 모합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모합 백성의 조상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고 지었습니다. 베난미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암몬 백성의 조상입니다. 아 여기서 베난미는 내 백성의 아들 이라는 뜻이래요. 아 정말 이 19장의 내용은 너무 좀 대체적으로 추악하네요. 내용 자체가 그쵸? 롯은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목숨을 살려주셨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죠. 계속 불신만 가득 차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있어요. 그 목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요청대로 소활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무서워서 산으로 다시 재차 피신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롯은 굉장히 약간 세속적인 사람들의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롯의 믿음 없는 삶이 또 그의 후손들에게 죄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롯과 그 두 딸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모합과 암몬은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된대요.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무겁고 어둡고 좀 황당한 기가 찬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로 순정하고 즉각적으로 그거를 행하고 그 다음에 100%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20장 다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